전유진은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관련하여 인스타를 통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보다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홀로 포항에 계시다 보니까 방송에서 아버지 노래를 하는데 더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아요. 팬분들 너무 걱정시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유유. 하지만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예전보다 강도 높은 일을 하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업무가 있는 회사로 옮겨서 일도 하고 계시고 열심히 치료하시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제 무대 보시고 힘내셔서 지금보다 더 건강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팬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더 많은 소식을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현역 가왕 우승 후 한일가왕전 촬영으로 일본에 간 전유진이 개인 인스타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에 가게 된다면 보고 싶다고 했던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카피바라입니다. 전유진은 카피바라 크크 라는 코멘트와 함께 카피바라와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올렸습니다. 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 정말 귀엽지 않나요? 이를 본 가수 윤태환은 본인이 요즘 카피바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모쪼록 일본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오기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주차 공개된 트렌드지수 분석 결과 1, 2, 3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역 가왕 참가자 중에서 과연 누가 뽑혔을까요? 3위는 마이진으로 트렌드지수 6,181포인트를 얻었는데요. 전주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위는 막내 이미지로 사랑을 받고 있는 김다연입니다. 전주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당당히 2위를 차지했네요. 그렇다면 1위는 누구일까요? 바로 현역 가왕 우승을 차지한 전유진입니다. 한일가왕전 이후에도 2순위가 유지될지 궁금해지네요. 이명웅의 콘서트 소식이 화제입니다. 꿈의 무대라 불리는 이곳에서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4만석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명웅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한 가수는 서태지, 싸이 등 매우 소수라 이례적인 일입니다. 5월 25일에서 26일 열리는 콘서트 기대해주세요. 요즘 핫한 현역 가왕 소식입니다. 현역 가왕 탑7이 일본 최대 중심가인 시부야에서 게릴라 버스킹을 펼쳤습니다. K-트롯 최초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객석에 일본 측 탑7인 트롯걸즈 재팬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트로트팀이 김다현을 경계 대상 1호로 뽑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대항전에서 전유진, 마이진 등 1등, 2등을 차지했던 인물들이 일본과의 대결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현역 가왕 탑7의 버스킹 공연이 일본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킹 시작 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무대가 시작되자 노련한 모습으로 청중을 이끌었습니다. 전유진이 감성적인 일본의 시티팝으로 스타트를 끊으며 무대를 열었고 마이진이 파워풀한 음색으로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나 린이 한류 열풍으로 화제가 됐던 별에서 온 그대 OST인 마이 데스티니를 부르기 시작하자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는데요. 이 기세로 끝까지 우승하길 기원합니다. 현역 가왕 출연진들이 일본에서 촬영 중 오열했다는 후일 땀입니다. 서로의 마니또가 되어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던 중 마리아가 박해신이 가지고 싶어하던 일본 간장을 종류별로 선물했습니다. 그러자 박해신은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진심에 감동한 것인데요. 센언니 비주얼과 다른 여린 심성이 반전인 박해신 막내 김다연도 따라 오열하며 감성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역 가왕 우승자 전유진이 이것 없이 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전유진은 현역 가왕 이후 경연차 일본에 방문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 특유의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사진을 남겼는데요. 사진과 함께 노 뮤직 노 라이프라며 음악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음악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드러낸 전유진. 우승자의 면모가 돋보입니다. 현역 가왕 이후 예능 출연을 하게 된 마이진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입는 교복이지만 이질감 없는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런 큰 예능은 처음이라 믿기지 않고 떨린다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귀여운 포즈 해달라는 요청에 마이진은 부끄러운 듯한 모습이면서도 열심히 포즈를 취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아는 형님 본방송은 4월 6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역 가왕 갈라쇼 무대 뒤 멤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이진은 화장을 수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유진은 무대에 오르기 전 머리에 집게핀을 꽂고 포즈를 취합니다. 이번에는 긴장되는 듯 손을 모으고 앉아있는데요. 흰 드레스가 잘 어울리네요. 또 린과 함께 귀여운 포즈를 취하는데요. 별사랑과 셋의 조합도 훈훈합니다. 샛노란 드레스의 린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현역 가왕 별사랑이 마이진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어떤 영문일까요? 전유진이 사진 찍는 것을 바라보던 별사랑? 같은 포즈를 취하며 마이진에게 자신이 귀여운지 물어봅니다. 이때 마이진은 단박이 아니라고 답하는데요. 칼같은 부정에 별사랑이 삐졌다는 후문입니다.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니 많이 친해 보이네요. 더 많은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